성경 1독 202 1차 이사야 49장 썸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유학에서 태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우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유학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해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유학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요아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간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요아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요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지옥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르니 이는 그들을 긍율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군원으로 인도할 것이므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내 앞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보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잊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하틀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오 두려운 자의 빼앗은 헛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농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 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고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우지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돕느니라 주여왁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왁에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차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차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왁에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룩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여왁에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제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꽃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그 감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곳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노을이라 51장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다운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조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위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위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용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용은 있고 나의 공위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는 내게 듣고 그들이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위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하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유하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요하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늘 요하라 바다를 휘저었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요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요하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또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금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무엇으니 그들에게 여우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우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 가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너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었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